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정죽도 고군압 대섬의 거북바위 오늘 나무 전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철나무가 너무 거북이 머리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. 소나무 제체에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께요. 우선에 잠시 팔각정이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저 팔각정이 있던 자리가 저 자리가 군부대 옛날에는 군부대에 있었습니다. 군부대 가지고 거기서 군인들이 여기로 보고 이 소나무를 보고 나무를 다 지게 씁니다. 근데 이 소나무는 지금 나이 연세 한 80세 90세 어르신네들이 나무를 사와서 회에 싣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내 있는 자리에 여기에서 나무를 올려 가지고 심어난 겁니다. 다 해서 심었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억수로 얇은 것을 심었는데 손가락 정도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심었는데 지금은 많이 굵어졌습니다. 굉장히 많이 굵어졌네요. 좀 보이다 할까요? 이렇게 굵어졌습니다. 이렇게 굵어졌고요.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지금 나무를 심은 않고 지금 관리를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어르신네들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기 싫을 때는 보기 싫을 때는 제가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한 번씩 해줍니다. 소나무가 굉장히 예쁘지요? 촬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